이재명이 역대급 무리수를 둬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글을 썼죠 그러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라는 국가수사 관련해 무고한 국민 또 희생됐다 이러면서 나의 아저씨 다음 세상에서는 그 편하고 선한 얼굴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편히 쉬소서 이러면서 나의 아저씨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이요 야 너 지금 배우의 사망을 그렇게 정치에 이용하면서 너 김문기는 너 모른 채 했잖아 이선균은 너하고 모르는 배우인데 나의 아저씨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김문기는 너 핵심 측근이었는데 너 모른 채 쌩 깠잖아 이런 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도 이 글에서 보니까 김문기 작년 12월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 유서 발견 안 돼 이런 기사에 보시죠 2022년 2월 23일인데 산타크로스 옷 입고 김혜경 씨와 이난리 쳤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거야 측근이 죽었는데 그것도 조사받다가 뭐 때문에 태장동 관련해서인데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때 산타크로스 입고 춤추다시피 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울리면서 터날르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냐 이 소리예요 야 산타복에 은색 수염을 붙이고 이재명과 김혜경이 안무까지 춤추면서 야 재롱꾼을 자처했는데 유명 캐롤에 맞춰서 댄스 배틀하고 각종 패러디하고 랩을 랩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크리스마스 영상 24일 날 저녁에 뭐 유튜브 공개한다 이러고 홍보까지 하고 난리를 쳤어요 김문기가 죽었는데 그거 자살 맞나요? 이상합니다 여러 가지가 이랬던 그가 자기 측근이 뭐 호주 뉴질랜드 11박 12일인가 10박 12일인가 하여튼 여행도 갔다 오고 그 아름두리나무에서 둘이 손잡고 사진도 찍고 골프도 치고 보고를 여러 번 보고도 받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김문기를 대장동 개발 실무자로 앉혔잖아요 꽂았잖아요 그게 실무책임자로 그런데 그런데 쌩 까면서 난 측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난 모르는 사람이다 그 사람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? 이런 식으로도 방송에서 인터뷰한 사람이에요 얼굴이야 제가 봤지만 그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모른 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선균에 대해서는 나의 아저씨 이러면서 가정스런 나의 아저씨? 언제 네 아저씨야? 김문기 사망 때는 조문조차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썼어요 자신의 측근들 특히 김문기 사망 때는 흔한 조문조차 안 하고 그 시간에 산타복 입고 노래 춤추면서 김문기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떼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대조된다 그러면서 나의 아저씨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게 두 얼굴의 사나이인데 그러니까 산타복 입고 이렇게 김혜경과 그럴 때는 선거 전에는 막 난리 치고 지금 김혜경 어디 갔냐 도대체 나오질 않아요 별거 안다는 소리도 있고 집으로도 뭐 같이 안 살아서 법카 어떻게 쓰는지 자기는 몰랐다는 거 아니야? 김혜경이 어디 갔냐? 산타복 입고 춤추더니 두 얼굴의 사나이예요 근데 두 얼굴의 사나이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미인대 우승자의 두 얼굴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는데요 미스 볼리비아 이쁘긴 참 이쁘네요 미스 볼리비아가 무기 밀매 혐의로 교도소행을 가게 됐는데 집에 무기류가 그득했답니다 이 이쁜 얼굴에 22살인데 무기가 그득했대요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2020년 미스 월드 볼리비아로 선발된 인물이라고 합니다 총기류와 탄약이 다량 발견됐다는데 야 근데 남자친구도 뭐 여러 가지 같이 수배를 받았나 봐요 마약 밀매 뭐 이런 걸로 총기 휴대 뭐 이런 걸로 근데 남자친구는 아직 검거가 안 됐다는데 두 얼굴 근데 이 미인대 우승자의 두 얼굴이지만 여기는 이쁘기라도 하지 근데 섬뜩한 두 얼굴입니다 총기 마약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한 미스 볼리비아인데 이재명은 아니 그렇게 뭐 산뜻하게 생기지도 않았으면서 이중인격 두 얼굴을 자기 측근은 모른다고 잡아떼고 산타복 입건 그 죽음에 난리치고 모르는 이선규는 나의 아저씨 이 뭐 이 두 얼굴이 아니라 심장이 두 개냐 허파가 두 개냐 뭐가 두 개야 미인대 우승자의 두 얼굴은 이 미스 볼리비아로 인해서 전 세계가 충격인데 지 사람들이 참 한국의 이재명은 못 봐서 그래 어따 대고 두 얼굴 얘기를 하냐 이 정도 가지고 아이고 한국에서 명함도 못 내밀어 이 정도 가지고는 아딘 이재명 정도 돼야 그저 두 얼굴 이렇게 얘기하지 야 김문기 몰랐다고 그 산타 어딨고 춤추고 죽은 날 나의 아저씨 진짜 징글징글하다 조심들 하세요 유동규는 지금 조심하는 것 같은데 트럭 사고 입으로 지금 조심할 사람 많지 배소연 조심해요 김현지 조심하라니까 그리고 만배 김만배 아 조심해 아 그 밖에도 많지 조심해라니까 그냥 두 얼굴이 아니다 여기는 총기 휴대만 하고 마약 했지 미인대회 미스 볼리비아는 여기 이재명은 그냥 소지만 한 게 아니야 소지는 안 하지만 자리가 직접 오지는 않지 돈도 직접 안 먹지 아 또 있지 주변에 쫙 아유 무샤무샤 그 주변에 조퍼 어른 되는 거 아시죠 설명 안 해도 아시죠 그 종북 어른 되는 거 아시죠 예 그 뒤에 조직들이 경기 동부 연합소부터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유 아 무서운 두 얼굴입니다 미스 볼리비아는 여고 와서 배우고 가지 그러면 이게 검거 안 되지 아직까지 이재명한테 좀 배웠어야지 검거가 됐네 이재명 아직 검거 안 됐잖아 단식을 했어야지 잉? 재명이한테 와서 배워야지 어설프게 이게 해외 토픽인데 우리나라 토픽이요 해외 토픽은 저리 가라예요 아이고 야 징글징글하다 진짜 에이 두 얼굴 아니 미스 볼리비아는 두 얼굴이지만 이재명은 두 얼굴 아니 아니 얼굴은 하나야 아아 아 두 개다 아 자기 측근 죽었을 때는 웃고 춤추고 생판 모르는 이성균한테는 나의 아저씨 이러고 어 그거 두 얼굴 맞네 그러나 요거 두 개 아닙니까 요 안에 심장 양심은 뭐 읍고 아니구나 읍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두 개일까요 아유 나 진짜 징글징글하다 아유 아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